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48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2월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총 339만 6,864명이 응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82만 9,737명,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156만 7,127명입니다.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누적 1만 6,627건입니다. 신규 확진자 중 465명은 지역사회 발생입니다.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266명이 발생했습니다. 이 중 62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밖에 경남 44명, 경북 31명, 전남 24명, 울산 21명, 부산 16명, 전북 12명, 대구 10명, 강원과 충북 9명, 대전과 광주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2027명의 확진 판정을 통해 도움을 하신다. 글쎄 주의 중국ordre회 발생